기업 업무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들과의 편리한 연계를 위한 커넥트 기능을 제공합니다. 이미 등록되어 있는 프리빌트 커넥트는 간단한 동기화나 인증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가 직접 필요한 API를 등록할 수 있는 커스텀 커넥트 기능도 제공합니다. 먼저 프리빌트 커넥트의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브리티 RPA의 계정을 연결하여 RPA에서 생성한 자동화 프로세스를 API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 계정 인증과 등록에 성공하면 API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동기화가 완료되면 초록색 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커스텀 커넥트를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API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. 파일 업로드를 통해 API를 등록해 보겠습니다. 프리빌트 커넥트와 마찬가지로 등록에 성공하면 API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커넥트 메인 메뉴에서도 등록한 API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